그리고 이 세트는 산체스 선수의 초구로 시작하겠습니다. 산체스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은 73.7%, 초구 에버리지 2.5%, 다 득점 비율은 47.4%입니다. 엄상필 선수와는 다르게 뱅크샷이 아니라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.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고, 지금 산체스 선수의 감각이 정말 최고조입니다. 이 정도 감각이면 퍼펙트 큐도 나올 수 있을까요? 뭐 가능하겠죠, 산체스는. 히만배도 굉장히 좋고요. 지금 이 순간 김영섭 선수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김영섭 선수, 베트남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. 마음 졸이면서 이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. 산체스 선수 비켜치기. 지금도 좋아요. 현재까지 김영섭 선수의 2.75%이 웨이컴 톱렘킹 1위거든요. 128강에서 기록한 게. 근데 산체스 선수가 1세트부터 7.5를 치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. 지금 하얀색 오른쪽으로 되돌아오기 있거든요. 두꺼운 두께로도 가능해 보이고, 얇은 두께로도 가능해 보입니다. 뭐가 됐든. 얇은 두께로 또 만들어내네요. 이렇게 쳐야 흰 공을 코너 쪽에다가 둘 수 있습니까? 얇게 쳤을 때는 오히려 확률이 좀 더 좋습니다. 얇게 장쿠션에 태울 수 있만 있다면 뒤쪽으로 빠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. 뒤돌리기. 일적구를 어느 정도 두께를 사용하면서 뒤돌리기 칠 겁니다. 그래야 빨간 공이 좀 내려가거든요. 이게 짧을지 맞을지 짧은 쪽으로 맞습니다. 이 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산체스 선수의 공격. 생각보다 빨간 공을 좀 많이 내렸네요. 센터 포지션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? 지금 공은 센터 포지션보다는 뒤돌리기를 한 번 더 만들려는 의도가 좀 더 클 겁니다. 지금 전 세트의 2이닝 13점부터 계산하면 지금 14점째 득점 실패 없이 아니 17점이죠. 성공시키고 있습니다. 지금 세워치기인데 어느 정도 스톱 세이프티까지는 고려해서 공격을 시도했고요. 무시무시하네요. 이렇게 많이 쳐 놓고 세이프티까지 하다니. 세이프티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. 엄상필 선수도 이번 대회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이번에도 코너를 치는 뱅크샷. 일단 잘 쳐야 돼요. 맥시멈 각도였는데 생각보다 좀 짧게 진행이 되면서 거의 코너를 쳤는데도 짧은 거면 엄상필 선수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나왔다고 봐야 되네요. 공이 또 테이블이 좀 상태가 지금 세트 초반이니까 좀 덜 뽑힐 수도 있어요. 2세트 2이닝 4대0 산체스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. 지금 하얀 공 뒤돌리기 퍼쿠션이에요. 이 공도 잘 맞았는데 문제는 얇게 맞으면서 좀 멀어진다는 거죠. 지금 산체스의 감각이면 정말 어려운 공 아니면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런 공이 이제 전 이닝에 세워치기. 지금도 하얀 공을 뒤돌리기도 가능하고 앞돌리기도 가능하고 앞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하거든요. 앞돌리기 대회전 맞습니다. 일적구를 좀 두껍게 사용하면서 키스 제거하고 지금도 길게 득점이 포쿠션으로 맞습니다. 약간의 행운성 득점이긴 한데 이 정도는 어느 선수들은 나올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공이고요. 일단 저속도로 치면 원하는 두께로 맞든 조금 얇거나 조금 두껍게 맞든 다 득점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단 뭐 행운도 잘 따라오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합니다. 잘 치는데 되기까지 하면 그럼 막을 수가 없는데요. 이번에도 얇게 대공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요. 두껍다면 하얀 공을 또 반대쪽 얇게 먼저 나가죠. 짧게. 끝오름. 이 공은 이 테이블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좀 강하게 쳐놓은다면 테이블 파악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이런 이점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겠죠. 그럼요. 리버스 핸드가 잘 받아주거든요. 그리고 또 스피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빠지기는 쉽지 않았다. 네 공이 살짝 빠져 있는데요. 하얀 공이 또 돌아가면 또 뒤돌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바로 맞았고 뒤로 숨어버린 네 공 그렇지만 또 빨간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있거든요. 지금도 하얀 공 잘 돌려놨고요. 참 쉽네요. 참 정... 이 상황에서의 정석대로 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산체스의 경기. 이번엔 마셀. 자 이 공이 들어갑니다.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. 저 결승전인데 너무 일찍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산체스 선수? 두 이닝만의 이렇게 많은 득점. 살짝 세워서 극도를 최대한 길게 좀 만들어냈고요.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도 괜찮아요. 자 옆돌리기 이 공도 흰 공 바로 맞습니다. 엄상체스가 정말 너무 오래 앉아있는데요. 정말 멍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딱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.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맞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상대 선수 공 치는 것만 그냥 홀린 듯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를 하고요. 정말 이 공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이네요. 코너를 돌아서 짧게 빨간 공 자 문제없고 길게 안 넘어갑니다. 글리코 빨간 공이 다시 코너로 오는데 마술인가요? 자석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산체스 선수가 잘 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평소 잘 치는 거에 몇 배는 잘 치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의 한풀이라는 것 같아요. 옆돌리기 다시 한 번 짧은 코스입니다. 정직하게 돌아다니네요. 8연속 득점 벌써 3점 남았어요. 그리고 또 옆돌리기인데요. 범삼케 선수도 좀 놀랍겠지만 결승은 깁니다. 지금 옆돌리기 아닌 뒤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끌어서 시도합니다. 조금 덜 끌렸어요. 그렇죠. 기계가 아닙니다. 사람입니다. 이런 거 실수하는 거 보면 기계도 가끔씩 실수해요. 지금 오늘 옆돌리기를 안 친 거죠? 옆돌리기는 일단은 이동거리가 멀고 뒤돌리기는 잘만 끌어놓으면 득점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지금 뭐 감각으로는 이 정도는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. 엄상필 선수 1세트에 두 이닝만에 끝났고 이번 이닝도 지금 두 이닝만에 끝날 뻔했습니다. 여기에서 엄청난 반격이 나와야겠어요. 자, 이게 지금 엄상필 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라도 정말 저렇게 수가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. 일단 한 번 실수하면 6점, 5점씩 맞는데 지금 산체스 선수가 1세트 1이닝에 3점, 2이닝에 12점 2세트 1이닝에 4점 2이닝에 8점 뭐 이렇게 맞다 보면 지금 엄상필 선수 4이닝밖에 안 쳤어요. 지금 되돌리기 와, 이게 여기서 키스 문제가 살짝 있었네요. 산체스 선수가 처음으로 공타를 쳤습니다. 지금 상단 당점으로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킨 겁니다. 산체스 선수가 하얀 공이 조금 더 빨랐네요. 지금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만만치 않아요. 자, 엄상필 선수도 자세도 안 좋고 코스도 어렵고 되돌리기였는데 저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건 왜일까요? 어렵게 어렵게 결승전에 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상대 선수 잘 치고 공은 안 주고 감각은 굳고 또 이럴 때 홀연히 일어서는 선수는 더욱더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? 그렇겠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규딜을 살짝 든 옆돌리기 옆으로 잔뜩 정말 잘 칩니다. 그리고 다음 공이 저렇게 세게 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죠?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이런 모양을 만들기 힘들어요. 많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짧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걸 또 잡아내네요. 지금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오면 빨간 공은 또 상단 측 장쿠션 쪽으로 갈 거고요. 자연스럽게 길게 성공시키면서 두 점 연속 득점 그리고 다시 한 번 세트 포인트입니다. 저렇게 당구 치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궁금해요. 타임아웃. 타임아웃. 하얀 공을 좀 오른쪽을 얇게 칠 수 있다면 뒤돌리기도 가능하고요. 근데 키스 타임이 분명히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잡아주면 득점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. SY 선수들도 모두 남아서 또 이렇게 산체선 선수의 경기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네요. 키스 타임이 어떻게 뺄지 여기서 치워놓고가 안되네요. 지금은 일적구에 힘을 더 실어줘서 일적구 먼저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로 보여요. 일목적구 오기 전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, 일목적구를 쳐낸 다음에 내공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. 엄상필 선수도 해볼 만한 공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감각이죠. 이런 공은 좀 심리적으로 편한 배치기 때문에 또 엄상필 선수가 옆돌리기를 워낙 잘 치는 선수였어요. 그렇죠. 엄상필 선수의 첫 득점. 두꺼운 두께로 키스 작업을 잘 해냈고요. 득점 위에 노란 공이 또 쿠션에 붙어버립니다. 굉장히 예민해졌네요. 그래도 옆돌리기 잘 치는 선수니까 아, 좋습니다. 같은 팀의 강민구 선수가 옆돌리기를 제일 잘 치는 선수로 엄상필 선수를 꼽으면서 사파타 선수보다 잘 친다고 생각한대요. 또 치는 결이 다른 선수잖아요. 다시 앞돌리기인가요? 네, 오픈브리지를 사용했다는 건 앞돌리기 칠 확률이 높죠. 자, 이 공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3연속 득점.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엄상필 선수가 득점을 해야 다음 세트에도 감각이 좀 살아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경기하는 기분이 나겠습니다. 지금 옆돌리기. 두꺼운 두께로 키스 채우고 잘했고요. 이게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길어 보여요. 아, 길게 넘어갑니다. 일목적구 움직이는 거 보면 두껍게 맞았는데 내공은 짧게 형성이 됐네요. 그렇죠. 각도 자체가 밀어서 내공을 짧게 만들 수 있는 각도였고요. 지금도 빨간 공을 뒤돌리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. 2세트의 세트포인트 다니엘 산체스. 2뱅크네요. 자, 이 공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성공합니다. 뒤로 돌려치기를 봤던 게 아니라 내공과 일목적구의 중간 지점을 보고 코너랑 수평 이동을 한 거였군요. 네, 그거를 좀 계산을 했던 걸로 보이네요. 네,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1세트 마무리도 뱅크샷, 2뱅크. 2세트 마무리도 2뱅크. PBA의 정부를 한 듯한 뱅크샷을 정말 시도도 많이 하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. 아, 아,